사실 이태리라는 상호 네임을 붙일 적에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패션은 이태리를 통한다 그런 컨셉입니다 우리 하니 다운이 사실은 패션에 약간 뒤처진 감이 있습니다 그런 멋을 좀 찾아드리고 싶다 동기부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띠은 꿈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환경에 나오잖아요 늙은이는 꿈을 가져야 된다고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 그리고 좀 모더나 스타일을 추구했어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무대에 선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파이팅! 액티브 시니어 캠핑 반미메리콜 그룹 KAMG가 함께합니다